그때 남북관계, 이게 지금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의 7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한국 플러스 아시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고요. 초청을 했고, 그 다음에 성사시키기 위해서, 그렇죠?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린 거 아니냐. 그러면 남북관계를 위해서 이 두 북한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, 이건 의혹이잖아요.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된 건 아닌데,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시기나 보나, 시간으로 보나, 같은 시기 일어났고 또 실제 그동안에 이런 사례는 없었던 사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, 저희가 역시 이걸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구나를 저희가 느꼈거든요. 왜냐하면 장관이 북한이탈주민법에 기처해서 모든 걸 검토를 했다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살인을 저지렸다거나 이자처럼 흉악범위에 대한 거를 다시 탈북을 시킨다. 이런 내용은 없어요. 저는 좋은 설의에요. 알겠습니다. 소통한 자막을 원하여